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 보금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보금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 다운 삶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8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며 사투를 벌이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입니다 바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이러한 수어 동작으로 그런 함께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덕분에가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그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방식은 철저히 양육 강식이고 적자 생존이며 세계 역사는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그런 악순환의 피해 역사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통념이 된 이 창세계의 3장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수는커녕 사실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이웃은 고사하고 내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통 상처가 각인되어 있고 또 원수를 묵상하고 또 복수가 뿌리 내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와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인식이 분명할수록 뿌리 내릴수록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시대의 세틀에 맞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모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닌 누구누구의 덕분에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생명에 살아나는 증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하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을 생명 살리는 선택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본문 38절이 인용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추리국기 21장, 레기 24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자칫하면 아주 과격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그 근본 정신과 취지는 하나님의 극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잉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똑같이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두 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힘센 사람은 더 큰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안갚음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물을 보면 바리세인들은 복수를 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11 테러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란을 적용하는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눈의 눈,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재직할 때 한 청년이 법대로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눈은 눈, 이의 이, 이 법대로 그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눈의 눈, 이의 이, 이 법대로 적용하지 않냐 하시고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우리는 원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벽하게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자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상대와 상항에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신자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말씀 순종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더 많고 교인끼리도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아졌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끄는 이 놀라운 원리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산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 봉사 사회사업에 앞장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선단체나 기부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복이 아무리 아름다운 현장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현장 그리스도가 빠진 현장이라면 오히려 그 현장은 사단이 더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또 기독신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윤리와 또 인격과 선행을 실천하는 종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고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은 보복에 대한 역설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응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고 든 왼편도 돌려대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사람을 때릴 때 가장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2배의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항하지 말라 또 40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입을 대용으로 입교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입을 대용으로 사왔기 때문에 겉옷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1절에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되면 하며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수비대 이 군인들의 권리가 무엇이냐 속곡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길을 안내하게 하거나 짐 나르는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오히려 2배로 응하라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사기꾼에게 돈을 줄 수 없고 칼을 요구하는 강도의 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악한 목적이나 나쁜 일에는 결코 동요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서론적인 것은 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곤 6장 30절에 분명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또한 누가 보곤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뭔가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피해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때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재산상의 여러 가지 손해나 또 자유가 침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네 가지 세틀들은 결국은 뭐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선은 선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자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서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한다 증오한다 내가 폭력을 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와있지만 거짓의 합이 막입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다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현장의 변화의 주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모세의 또 다른 명제가 인용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레이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잘못 해석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들은 철저히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졌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수고 미움의 대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예트를 깨시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대지 말씀이 무조항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대지에서는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은 오늘 44절에도 나와있지만 기독교 정신의 최고봉으로 기독교 윤리를 어찌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실현 가능한 규범이 아니다 주님이 이상적인 윤리로 제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45절부터 원수 사랑의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적인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말썽을 피우는 자식도 자식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똑같이 귀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또 선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때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악인에게도 주시는 복입니다 악인도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자 타고 또 돈 많이 벌고 자식 낳고 또 사업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품으시는 악인 그 영혼을 우리는 사실은 미워하거나 보복할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바라 너희들의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술과 루호라는 사람의 판화 작품을 보면요 그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어찌 보면 자기를 찍어버리는 그 도끼날에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종교적인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적인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윤리지침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물론 우리는 체제를 바꾼다는 것 삶을 혁신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흑암 세력이 틈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보금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자꾸 준비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토를 약화시키고 보금을 희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보금을 대적하는 쓴뿌리들 옛 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간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자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우리 삶의 주표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부어 세운 왕 자신의 손으로 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결국 사우 왕은 불레셋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안에도 사우가 같은 그런 악한 습성들 그런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원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악인도 적당한 날에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는 6장 41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악함 그런 기질들 그런 성향들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은 창식의 3장 6장 11장의 기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도 맺고 상수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엠 바운즈 목사는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더 변화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살이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복음의 체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악인이 우리의 형통을 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해계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바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역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복수는 철저히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터 밀려나는 사람은 손으로 손을 감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악을 감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은요 받기라는 것입니다 네 손에 피를 묻히기를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나쁜 것은 다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불쌍히 여기고 사단에게 억압당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정말 사단을 사실적인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한복원 10장 10절에 사단인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실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앞에 대적자야 그러나 장차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고 원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에 도전하심으로 보금시대의 새틀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죽음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 자기 본능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갈라디아소이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소이자 20절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된 죽음이 바로 갈라디아소이자 2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영접하고 또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실은 갈라디아소이자 20절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마모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대명사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간증했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고자 한다 이 고백이 오늘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아는 그리소만 말할 것이고 그리소만 듣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이만큼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오만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비결은 갈라디아소이자 20절입니다 자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본문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음 6장 40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온전한 삶은 종교적인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지, 나중심, 물질중심 이제는 성공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삶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저 사람 덕분에 내 아픈 부분이 치유받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정말 덕분에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제로 생명살이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도 가운데 생명살이는 체질로 기경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중부기도 제목으로 현장 예배의 안전을 위해서 또 333 정식 기도 운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한반도 평화와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 18초자 귀한 강단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24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체질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의 성도들이 333 정식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며 코로나19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원교회와 또 우리 단임 목사님 특별히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생업과 또 후대 경제에 붙들어주시고 모든 산업인들과 그 경제를 붙들어주셔서 우리 본다운 헌당과 1인 1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원수가 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